알퐁서 안녕하세요 알퐁서 언니에요 겨울에 만날 수 있는 뽀글뽀글 귀여운 부클퍼 소재는 아이들의 귀여움과 자랑스러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하는데요 알퐁서에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의 부클퍼 아이템이 있어 올겨울 우리 아이들을 아주 따뜻하고 풋풋하게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먼저 베이비들은요 안증맞은 기다리 후드와 폭살복실한 소재의 상화복으로 마치 아기 곰돌이처럼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멜빵 상화복은 루즈한 핏으로 착용감이 편안한 귀여운 스타일의 멜빵 바지 세트인데요 부드러운 퍼 원단으로 따뜻하고 기막에도 함께 구성돼 있어 한층 귀엽게 연출할 수 있어요 야구 점퍼 스타일의 뽀글이 점퍼는 지퍼를 열면 안쪽에 나연 프린트가 숨어있어요 베이직한 이너트와 넷스에 입기 좋죠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자템이랍니다 한눈에 봐도 포근한 느낌의 복실복실한 점퍼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야구 점퍼보다는 살짝 긴 기장감이에요 원단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멋스럽고 후두까지 달려 있어서 굉장히 치료적이랍니다 부쿠퍼를 베이직하게 입고 싶다면 이런 쿠쿠 아이템이 있어요 체크 패턴이 들어가 있어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아우터뿐만 아니라 티셔츠도 부쿠퍼 소재로 이렇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데요 위에 패딩 도키만 걸쳐도 초겨울까지 거뜬히 입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부쿠퍼 아이템을 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알퐁소 매장과 제로투세븐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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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이